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뒤를 이을 후행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쪽 지역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유형 자체가 신축을 추천드리냐면 지금 이런 창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어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노후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그런 희소성이 상당히 남다른 곳이기도 하고요. 공시가 상승률도 사실 매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동북권 특히나 창동 지역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가량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시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토지의 가격대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토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따라서 주변에 분양하는 물건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가격대들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갖춰나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동역이라든지 노원역 주변을 제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라인으로 묶여있는 지역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좀 개발들이 좀 대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를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동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단지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학교들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가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상당히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신경제 중심으로서 주변의 대형마트, 영화관, 백화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중랑천 등등의 여러 가지의 형태의 삶의 질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이 안에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 살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 그렇다 보니까 일단 한 번 들어가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만큼 한 번 들어오면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발에도 상당히 또 큰 개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서울 아레나 센터들이 구성이 될 예정이고 그 주변에 관한 복합문화시설, 유통시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문화산업센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런 서울 아레나 같은 경우에도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초대형 공연 전시장이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외국인들의 관광객들 수요까지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공간들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로클럽이라든지 환승센터, 문화체육시설, 아레나센터,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는 점 또한 굉장히 이제는 베드타운에서 탈피를 하고 일자리타운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구성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창동역 주변과 이 노원역 주변에는 정말 천지개백할 정도 수준으로 대폭으로 많이 바뀐다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창동역은 기본적으로 1호선과 4호선 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한정거장 옆으로 가면 노원구청 옆에 7호선 라인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근처에서는 1호선과 4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에서는 트리플 역세권을 활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기도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라든지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바이오헉신 R&D 연구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 또한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구들의 유입에 따른 주변의 주택가들의 상승도 또는 임차 가격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지금 창동과 노원역 주변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동을 또 하나 동북권에서는 이 창동 주변을 꼭 살펴보셔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GTX 라인이에요. 우리가 GTX A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A노선의 역사들을 좀 가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사 중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GTX A노선에 구성되는 역들을 한번 가보신다면 가격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시켰던 부분들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A노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 노선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에는 바로 다음 노선이 B노선이 아니라 바로 C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A노선 같은 경우에도 강남을 특히나 삼성과 양재를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동역에서 구성이 된다면 바로 삼성역사까지 20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로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 외곽, 특히나 예로부터 동북권의 창동 지역은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서울의 중심부와도 20분대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시면서 주변의 가격대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대이기 때문에 많은 유입 인구들이 또는 유동 인구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TX C노선이 바로 다음으로 착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키포인트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중량천 라인들이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수질 개선과 삶의 질 또는 여러 가지 공원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동북화선도로 지하사업 구간들이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된 만큼 앞으로 군자를 통해서 삼성IC 라인들까지도 구성이 되면서 지하사업들이 완성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빠른 자갈을 이용했을 때 더욱더 빠른 강남 진출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직주 근접성으로는 더욱더 뛰어날 예정입니다. 금액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주변의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2룸이 아닌 3룸이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방 3칸짜리 금액대들이 3억 미만인 데가 별로 없다는 점 거기에다가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서 3억 미만의 3룸이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안구 투자하신다면 500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월세 시에는 대출금 활용해 보신다면 3천에서 한 3천5백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